양세영 C팀하고 송은희 C팀이 2대2 동점이기 때문에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 단사님 먹어봐, 병재가 먹어봐. 제가 먹을까요? 유병재 씨. 병재, 병재 먹어봐. 자, 송은희, 양세영 결승전. 열어주세요. 들어와요, 동현 씨. 둘 중에 한 분은 원하는 상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시작! 먹어볼게요. 아... 뭐야? 정답! 네. 지퍼? 아닙니다. 은희. 네. 곰돌이 제리. 아닙니다. 아, 더럽게 먹네, 진짜. 더럽다. 정답 주세요, 정답 주세요. 아니, 점심으로 저렇게 먹지? 응. 어,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 이건 맞아, 소리 맞아. 은희! 은희! 바나나! 아닙니다. 아, 뒤가 너무 찹쩍거리는데? 아! 어? 뭐? 그거 아니에요, 모찌 아니에요, 모찌? 아니야. 어, 저거 무슨 소리야, 저게? 아니, 너무 쩝쩝된다. 새 거를 한 번 먹어볼게요. 변태! 왜 저래, 진짜? 이게 중요해, 지금. 이야, 이걸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냐, 어? 자, 또 먹냐. 정답! 네! 버블티! 아, 아닙니다. 아니야? 버블티는 아니에요. 변태예요. 왜 저래요, 형님. 아... 원래 이렇게 해요. 개인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입안에 침이 많아, 진짜. 아, 더러워 죽겠네, 이거. 양세영! 양세영! 마카롱! 천재! 아, 이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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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카롱이네. 천재다, 천재. 양세영 씨.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쩐득쩐득하는 소리. 맞아, 맞아. 진짜 잘한다. 천재야. 천재. Você into my brain. Сейчас Collec입니다. 그elo Build ERC Godwin